문진 싱크빅 모델 염정아 싱크빅 AI 수학은 아이가 문제를 찍는지 대충 푸는지 건너뛰는지를 AI가 매의 눈으로 예리하게 잡아내고 너무 쉬우면 난이도를 올려주고 어려워하면 아이 수준에 딱 맞는 문제를 쪽집게처럼 폭폭 집어주고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만 풀지 않고 최단기간에 축집법처럼 수학실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싱크빅 AI는 뭐다? 대체 어디서 만들었대? 문진 싱크빅이 실리콘밸리에 직접 투자해서 공동연구로 개발했대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싱크빅 AI 수학 이러니 수학은 싱크빅이지. 아셨죠? 이제 수학은 싱크빅 AI로 끝내.